멕시코 올림픽을 앞둔 우리의 선수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부는 태능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을 시찰했습니다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각종 경기의 선수들은 규열적 연습으로 금메달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국제운동경기는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개인인 이상 일단 치고나서는 아무런 변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꼭 이겨야겠습니다 역도에서 권투에서 마라톤에서 모두 모두 금메달을 타봐야 되겠습니다 결전을 다짐하는 선수들과 함께 우리 온 국민이 금메달을 목표로 삼읍시다 한편 한일신선 다이빙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시합에서 우리나라의 송대웅 선수와 조영재 선수는 하이다이빙과 스프링다이빙 종목에서 특기를 속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틀간의 시합에서 우리나라의 송대웅 선수